뭐야? 뭐어? 손 줘봐 우리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야 여기 잔치국수 하나 더 줘요 여기 뭐야 만두도 주셔야겠다 만두 잘 먹네 내리 개성부터 며칠 안 굶었어 기카고 그 햄빵인지 개빵인지 갯고 오자마자 그쪽에 입에 싹 다 쓸어놔 대앉았어 누가 뭐래? 먹어 먹어 그 깻깻이국수가 참 맛있어 깻깻이국수가 뭐야 이모야 우리 만두도 시켰는데 저걸 깻깻이국수야 기종투 세톤이네요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겠고 여기 손님이 없어 전방이라도 다 피나 가셨나? 이모님 피나 안 가세요? 아이고 전쟁 나면 뭐 조선천지 안전한 데가 어디 갔다고 나보다도 저놈에 있는 가족이 더 걱정이야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? 그 일이죠 그 일이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럼요 그럼요